청주시 전역을 하나로 잇는 3차 우회도로의 모든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청주시는 지역 끝에서 끝까지 25분 생활권이 완성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차량 진입을 막았던 도로 시설물을 치우자 차량들이 뻥 뚫린 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청주시 전역을 외곽에서 둥글게 있는 3차 우회도로의 마지막 공사 구간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총길이 41.84km의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데 1조 원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모든 구간이 완전히 개통했습니다. 공사는 크게 4구간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공사 구간이었던 김순영 양궁장 교차로에서 국동교차로까지 5.6km는 대부분 산악지대로 7년 넘게 난공사로 진행됐습니다. 터널이 4km로 충청권에서 가장 길어 비상대피 통로가 17곳이나 설치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청주시와 국도지방관리청 간의 협조화에 진행됐고 개통으로 인해 고충 체중이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3차 우회도로 전구간 개통으로 청주 전역이 25분 생활권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도심과 외곽으로 가는 접근성 향상과 교통량 분산, 물류 수송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 36호선 상기터널과 3순환로 간 연결공사로 개통이 늦어진 국동교차로의 징평방향 연결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